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롤더 월! 안녕하세요, 디온스입니다! 네, 디올리 여러분! 저희 디온스가 새롭게 런칭된 알람 앱 My Alarm Door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게임을 하나 할 텐데요. 바로 시간에 관련된 문제를 듣고 맞추는 게임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치고 시간과 관련된 가사가 나오는 부분을 부르거나 포인트 안무를 치면 됩니다. 그럼 해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상품이 있나? 어, 진영! 선미 선배님, 24시간이 모자라. 네, 23시간이 모자라. 진영! 용훈! 비스트 선배님, 12시 30분? 요란한 손... 원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유진이가 이 게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를... 아니, 진영도 잘해. 난 잘하는 줄 몰랐는데... 둘이... 난 계속 맞추더라고, 방송 보면서. 이런 방송, 이거 게임하는 방송이 많잖아. 난 진짜 하나도 모르겠던데. 진영! 아, 유준! 이건 너무 쉽다. 이효리 선배님의 텐미닛. 와! 텐미닛! 내가 지내는 시간! 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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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거, 청하 선배님의... 벌써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유준! 앤벤즈 춤은 뭐야? 제가 몰라. 이거야? 맞아요. 진영! 유준! 유단! 여자친구 선배님의 시간을 달려서! 예스! 시간을 낳아서 빨리 달려 보세요 이거 하트 비슷하냐? 우와 진짜 다 시간 되니.. 우당! 태현 선배님의 11시 11분 혹시 나도 전화 미리 받았어? 다 국내 노래 꽤 많이 듣고 있네 왜 모르겠지? 지나간 진영 로커 선배님 지나간 여름밤 지나간 여름밤 아 제목을 모르겠네 아 시간을.. 뭐야 잠깐만 아 시간은 그거지? 용근 시간을 멈춰 용근 시간의 시작 땡 시간.. 시간을 몰라서? 용근 시간을 몰라꾼다고 땡 시간이 간다면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되돌려 시간이 멈춘다 시간이 없었다 멈춘다 시간이 흘렀지 흐르지 시간이 멈췄지 시간이 그렸지 시간이 뭐했지 시간이 지났지 보냈지 감았지 시간이 다 됐지 시간을 돌렸지 다 땡 시간이 들겠지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님 우담 우담 린 선배님의 시간을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땡 용근 용근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린 뒤 아니야? 이거 해품다 OST 아니야? 시간을 거슬러 정답 예 시간을 거슬러 퍼포먼스 해주세요 해품달 맞지? 맞아요 맞아요 그때처럼 난 우담 우담 주원수 깨워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것도 시간에 관련된 약간 앤인가? 깨우니까 일단 뭐 일단 뭐 제가 똑똑하게 자수 자수 제일 늦게 일어나고 기사도 잘 안 일어나요 기사도 잘 안 일어나요 뭐 다는 거 모든 차이는 커 못 일어나요 아 못 일어나는 거 있어 더군다나 요즘 비가 더 많이 와서 더 못 일어나는 거 같아 깨어도 바로 또 자요 어 그럼 다시 자요 그리고 평소에는 뭐 우담이가 제일 일찍 일어나고요 맞아요 근데 진영이도 약간 일찍 일어났는데 요새 들어와서 못 일어났더라고요 네 제가 뭐 피곤한가 봐요 강의점 안 좋아져가지고 피곤한가 봐요 아침형인간은 없지 않아 어디? 뭐지? 나만 오빠미 아침형인간은 그런 거예요 일곱시 일어나는 거 아침 위에 더 활동적인 사람인가 프렌치토스트 이런 거 보고 계란후라이 먹고 모닝커피 한 잔 하면서 딱 창법 헤드로 보면서 그런 스타일 저희는 거의 뭐 밤에 약간 좀 살아나는 스타일 부어니스트 네 오늘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게임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디원스의 다양한 알림을 마이 알람돌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알람이 업데이트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주세요 그럼 마이 알람돌에서 만나요 마이 알람 마이 알람 바이 바이 아이돌 바이바이 바이 마이 알람돌